그냥 출판하지 그래요. 그 정도면 조건이 상당히 좋던데. 벌써 거절한걸요. 이제 그냥 버리면 안 돼요? 네? 그만하면 충분히 힘들었잖아요. 그 추억 속에 있어봤자 다치는 건 하진 씨예요. 말씀하신 거는 간호한 대로 빨리 처리하러 가겠습니다. 괜찮아요? 네. 내가 말이 심했어요. 잊어버려요. 가요. 가요. 회사에 출근하고 일만 한다는 거지? 따로 만나는 사람들은 없고? 네. 네. 알았어. 나가봐. 도윤 씨 일도 혜린이 일도 다 포기한 건가? 이제 교재 파악을 한 건지. 그래도 갑자기 무슨 기억을 또 떠올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. 확인кий дух. 아니다. 아니다. tại어 dét human Ferr 0 етров bars 아니다. 장애/. 이러한 음 hiddenostrad 입니다. 류이 drawn 또 왜wash 여릉이 등 сот nós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